발걸음 방이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서프라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고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거에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뜬 마음에 미안하단 말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다음 곡은 을 반겨주어 낯선 침대로 때로는 몸을 이어가며 빈 마음을 달래버려 아니 어떤 품을 그리워하며 석다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 잔을 가득히 채워놓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거에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뜬 마음에 미안하단 말 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헤어 추석 한글자막 by 한효정